안녕하세요 설아내입니다. 오늘은 브레드 이발소의 사장님 브레드를 만들어 볼 거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식빵 조각처럼 생긴 브레드의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 외모에 부족함을 느끼는 다양한 빵들과 디저트들이 천재의 이발사 브레드와 조수 밀크를 만나서 변하는 모습을 그려낸 만화에요 저도 몇번 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구요 캐릭터들도 예쁘구요 모양이 단순하고 납작해서 면 채우기가 재밌네요 이런 모양은 다리미 인두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은 식빵 속을 감싸고 있는 식빵 껍데기를 만들어 줄게요 이게 껍데기 맞죠? 껍데기는 누름누룩 발색이 좋은데 브레드는 이발사라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예전엔 이발소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찾기가 힘드네요 요즘 아이들은 이발소를 알까요? 이렇게 주머니에 넥타이까지 있을건 다 있네요 두께가 좀 있어서 면을 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인두질을 위해선 좀 두껍고 튼튼하게 써줘야 해요 경계선 부분을 인두질 할 땐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하면 색이 섞이지 않는답니다 브레드에 커다란 눈을 만들어 줄게요 눈동자는 브라인더로 구멍을 내고 그 위에 필라멘트로 채워서 색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두번의 작업을 거쳐 눈동자를 만들었어요 필라멘트를 잘라서 눈동자에 붙여주니 추렁추렁한 눈이 됐네요 브레드에 코와 콧수염을 만들어 줄게요 이쑤시개를 이용해 팔을 만들고 손가락은 필라멘트를 잘라서 연결해 줄게요 브레드는 성격이 까칠하고 아주 자신만만하며 자기가 최고인지라는 캐릭터예요 하지만 가끔씩 속이 깊고 따뜻한 면도 있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꾸며줄 때 빼고는 주로 인상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조그만 발로 설 수 있겠죠 만들어놓은 눈과 코와 수염을 붙여줄게요 인두기로 선을 그어 수염 자국을 만들어 주었어요 인두기로 구멍을 뚫어 팔과 다리를 붙여줄게요 구멍을 뚫을 땐 각도를 잘 생각해서 뚫어 주어야 해요 이번엔 브레드가 가지고 다니는 가위예요 필라멘트로 평평하게 써서 오려 주었어요 손에 가위를 끼워줄거라 손가락 굵기를 생각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주세요 불광을 한번 싸주고 넥타이는 펜으로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브레드 이발소의 브레드 사장님 완성되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